지방간을 이야기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렇게 위험하니까 간을 다이어트하자! 하면서 새싹보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방송에서 임상실험이나 동물실험제를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새싹보리 추출물이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방송에서 먹고 추천해주는 것은 새싹보리 분말이에요. 이게 바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런 건강예능에 등장하는 식품들이요, 이거 다 협찬입니다. 그런 건강예능 프로를 보실 때는 뒤에 업체가 있겠구나 하면서 보셔야 돼요. 새싹보리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새싹보리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두 번째 홈쇼핑과 인터넷 판매 업체들의 말장난 새싹보리를 판매하는 홈쇼핑 화면과 새싹보리의 SOD 함유량이 밀삭에 비해 6배 높다